짜잔! 제가 임신했어요!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동무 나여서 죄송해요. 로로야, 이 세상에 뛰어난 거를 환영해. 엄마가 잘할게, 아빠야. 잘할게! 너 진짜 잘 키우자. 엄마야, 엄마. 엄마예요. 로로야, 울지 마세요. 손 한 잔 Board 졸려 죽을거예요. 어떡해. 웃어줬어요? 잘 자라 우리 로로 앞들과 뒷동산에 로로 일어났어요? 또 잤어 또 잔다 나는 미리 자고 먹고 자고 기인 맞지? 우리 로로 공부셔? 우리 로로 안녕? 일어났어요? 하는 일이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입니다 흐흐흐 아유 아유 피곤해 우리 미소 오늘 목욕했죠? 방금 안녕하세요 수암입니다 여러분들 반가워요 여러분들 드디어 제가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설레고 떨리네요 제가 지금 안고 있는 이 아이가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뽀로로입니다 여러분들 네 안녕 안녕하세요 랜선 이모 이모모들 저 뽀로로에요 아까워요 너무 귀여워 죽겠어요 진짜 사랑스럽고 신비하고 그리고 이 아이를 내가 잘 키울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되고 진짜 아이를 낳고 보니까 진짜 아이를 낳고 보니까 이 세상 정말 많은 모든 부모님들의 신정을 알 것 같아요 정말 다시 한번 존경합니다 제 임신 기간동안 여러분들이 많은 격려하고 응원을 해주신 덕대게 이렇게 순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로로는요 건강하게 2.9kg으로 예쁜 공중이로 태어났어요 이거 보고있으면 시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임신 기간동안 여러분들 제가 많은 거 이해해주시고 같이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소중한 가족이 생길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소영재만 맛있는 음식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이쁜 로로로 성장하는 성장 레이프 영상도 여러분들께 종종 송구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시고 그리고 기대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종류원인데요 얼른 회복해서 여러분들께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순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응원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구요 우리 로로도 예쁘게 봐주세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모분들 맨성이모 이모분들 저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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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